엄마 엄마 바다가 책 읽어줬어 그래 그럼 책 가져오면 엄마가 읽어주잖아 책 가져와 바다 책 가져와 바다 책 가져와 책 가져와 책 가져와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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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울어? 왜 울어? 엄마 거실에 불을 켜라고? 거실에 불을 켜라고? 뭐해? 바다야 지금 잘 시간이야 아저씨는 아저씨도 다 자 침 흘리는 것 봐 오늘도 wars 엑 웃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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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